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화요일 KTN 뉴스입니다. 어제인 22일 놀크로스 시청 2층에 마련된 커뮤니티룸에는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 치안 담당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모임은 귀네 카운티 검찰 출신의 제이슨 박 변호사와 베트남계 이튼팜 로렌스빌 시 판사가 마련한 것입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치안 담당 수장들은 귀네 카운티 경찰서 브래드 워스트 서장과 귀네 카운티 쉐리프국의 키보 테일러 쉐리프, 그리고 카프 카운티 쉐리프국의 그렉 오웬 쉐리프와 디케 카운티 경찰서 마사 라모스 서장 등입니다. 특별히 이날 모임은 지난 16일 애틀란타 연쇄 총격 사건 희생자를 애도하는 의미를 담아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이슨 박 변호사는 최근 애틀란타 연쇄 총격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아시안 혐오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애틀란타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불안감이 발생하고 있다며 치안 담당 기관들이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귀네 카운티 쉐리프국 키보 테일러 쉐리프는 자신이 취임한 후 28GG 프로그램을 폐지했다고 언급하며 불법, 합법 등 이민자 신분에 관계없이 이슈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귀네 카운티 경찰서 브렛 워스트 서장도 경찰은 신고자의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차별적 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한다면 9.1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상한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귀네 카운티 쉐리프국 키보 테일러 쉐리프는 최근 발생한 사건 이후 달라진 것은 없다며 카운티 쉐리프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게 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경찰서장들과 쉐리프들은 시안 담당 기관들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조하며 언어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역과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치안 담당 기관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며 언제든지 연락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애틀란타 연쇄총격사건용의자 로버트 아론 롱이 악의적 살인과 가중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조지아 주형법에서 악의적 살인은 사람을 죽일 의도로 미리 계획을 가지고 타인의 목숨을 빼앗았을 경우 적용됩니다. 지난 16일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한 총 8명을 살해한 로버트 아론 롱에 대해 악의적 살인과 가중폭행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틀란타 경찰은 추가 혐의 적용과 함께 아론 롱에게 증오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용의자에게 증오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희생자들이 인종이나 성별, 종교나 국적 등 특정 요인 때문에 표적이 됐거나 용의자가 법으로 보장되는 행위를 위반했다는 점을 수사당국이 규명해야 합니다. 한편 체로키 카운티 국선 변호실은 용의자 로버트 아론 롱의 변호를 위해 다론 번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론 번스 변호사는 총격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자신은 의뢰인 롱을 대신해 이번 사건 관련 사실과 상황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귀네카운티 러브헨드릭스 커미셔너 의장의 급여 인상안이 주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조지아 주의회는 어제 귀네카운티 선거위원회 재구성에 관한 두 개의 법안과 커미셔너 의장 급여 인상안 등 3개의 귀네카운티 관련 법안을 97대 70으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두 배 가까이 인상된 카운티 커미셔너 의장의 급여는 2022년부터 받게 됩니다. 카운티 커미셔너들이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회에서 법안이 승인되면 그 효력 발생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3월 2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061만 6,099명, 누적 사망자는 55만 6,422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7만 8,53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73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4만 4,720명, 누적 사망자는 1만 6,1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045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6명 증가했습니다. 항원 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20만 3,453명, 신규 746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기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만 2,748명, 누적 사망자는 970명입니다. 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0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만 7,494명, 누적 사망자는 1,15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5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7,461명, 누적 사망자는 89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6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4,211명, 누적 사망자는 84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32명,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4,275명, 누적 사망자는 39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5명,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연방 데이터 안전 모니터링 위원회 DSMB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미국 3차 임상시험 결과에 오래된 정보가 포함됐을 수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가 향후 48시간 이내 최신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전날 발표한 수치는 지난달 17일까지 사전 지정된 자료에 대한 잠정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최초 분석에 대한 예비평가를 검토했고 결과는 잠정 분석과 일치했다며 지금 통계 분석의 유효성 검증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DSMB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오래된 정보를 사용해 불안전한 효능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의 4차 확산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항공여행객이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이후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 교통안전청 TSA에 따르면 21일 미국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항공여행객이 154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사상 최대 기록으로 항공여행객은 11일 연속으로 하루 100만 명을 넘기며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의 봄방학철을 맞아 대규모 휴양객 인파가 몰려들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는 22일까지 발령했던 비상사태를 이달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광란의 3월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NCAA는 메릴랜드와 코네티컷 대학의 경기 후 퍼펙트 브래킷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ESPN, 야후, CBS 그리고 NCAA 모든 웹사이트의 브래킷 챌린지 예상들이 빗나가게 되면서 올해는 더 이상 완벽한 브래킷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8번 시드인 로요라 시카고가 시드 1위 일리노이를 13점 차로 대파한 경기와 15번 시드인 오랄로버츠 대학이 2번 시드 오하이오 주립대와 7번 시드인 플로리다 대학을 상대로 3점 차 승리를 거둔 경기들이 현재까지 진행된 이번 광란의 3월에 가장 큰 이변이 되었습니다. 애틀랜타 오크스가 어제 열린 LA 클리퍼스 원정에서 9점 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호크스의 연승 행진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2쿼터 34대 18점의 우위를 점하며 전반전을 17점 차로 맞췄던 호크스는 3쿼터와 4쿼터 벌어진 점수차를 지키지 못하며 무너졌습니다. 클리퍼스의 테렌스맨과 루크 캐너드가 벤치에서 41득점을 합작하며 호크스의 벤치를 상대로 우위를 점했고 특히 루크 캐너드는 4개의 3점 슛을 동반한 8개의 슛을 모두 성공시키며 뜨거운 감각을 자랑했습니다. 호크스의 서부 원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저녁 10시에는 세크라멘토 킹스 원정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3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